오케이 가볼까요 게이브 그린 폴 그렇지 따라 읽기 게이브 그린스 게이브 그린 폴 오케이 뭔 소리죠 게이브가 게이브가 재미로 활짝 놀란다 그렇죠 게이브가 그린스 한다 폴펀으로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게이브 그린스 폴펀 게이브 그린스 폴펀 게이브 그린스 폴펀 오케이 그럼 폴펀이 뭔 뜻일 것 같아 폴펀 활짝 웃는다 오케이 재미로란 뜻이죠 폴은 옛날에 만나본 적 있죠 오케이 그러면 그린스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활짝 웃다 활짝 웃다 무슨 시에요 하다시 오케이 이 문장이 뭐였다고 게이브 그린스 폴펀 게이브 그린스 폴펀 게이브 그린스 폴펀 게이븐 그린스 폴ced 게이브 그린스 폴펀 오케이 다음 문장 계속해서 2장 가볼까요 게이브 그린스 곱 Up 게이브 그린스 부려마 게이브 그린스 길바 게이브 그린스 그린스 hơn 오케이 뭔누리죠 게이븐 그린스 길바 게이가 할머니에게 응 할머니를 안아준다 그렇죠 할머니를 안아준다 오케이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게이 깁스 그랜마 게이 깁스 그랜마 아하 아하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게이 깁스 그랜마 아하 오케이 자 여기 기브즈 기브즈 기브가 아니고 기브즈 오케이 그러면 기브즈의 뜻은 뭐겠어요 준다 준다 허그는 껴안다 껴안다도 되고 포옹도 돼요 포옹이 껴안는 거죠 오케이 이 문장이 뭐였죠 그래서 게이 깁스 기브즈 게이 깁스 게이 깁스 오케이 좋았고요 그럼 계속해서 그레트 앤 음 그레 그레그 그레그 앱 구피 그렇지 따라 읽기 그레트 앤 그레그 앱 구피 그렇지 그레트 앤 그레그 앱 구피 그렇지 그레타 앤 그레그 앱 구피 오케이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그레타 앤 그레그 앱 구피 그리테와 그렉이 나무처럼 행동한다 그쵸 구피 액트를 한다 구피한다 오케이 그럼 여기에 있는 E는 무슨 소리 되고 있어요 A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A는 A 오케이 얘는 아 또는 힘 빠져서 읽으면 어 아 라고 생각하면 돼 그레타 그래서 그레타 얘가 뭐라고요 그레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O는 무슨 소리 내나요 우가 되고 있죠 여기에 있는 A는 무슨 소리 내나요 그렇지 얘가 A니까 A가 되고 있죠 그레타 앤 그렉 액트 구피 한번더 따라 읽기 그레타 앤 그렉 액트 구피 그레타 앤 그렉 액트 구피 그렇지 뭐였더라 그레타 앤 그렉 액트 구피 그렇죠 그럼 행동 하다가 뭐같애 행동을 한다 액트 그렇지 액트 지 그러면 얘가 뭐겠다 Good p Spencer 是這樣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레타 앤 그렉 앤 그렉 앤 transformations 그레이스 앤 그랜 기글 그레이스 앤 그랜 기글 그렇죠 여기에 A가 뭐 되고 있죠 A 그렇지 A가 A 되고 있고 C는 C 그 다음에 음 여기에 있는 E는 L 그렇지 W는 항상 U가 되니까 요렇게 합쳐서 뭐가 돼요 왠 그렇지 왠이 되고 있지 왠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죠 그레이스 앤 그랜 기글 이 무슨 뜻이죠 그레이스와 음 구 그랜을 깔깔 않는다 그렇죠 기글 기글 한다는 말이죠 그레이스 앤 그랜 기글 오케이 오케이 뭐였더라 그레이스 앤 그랜 기글 그렇지 그레이스 앤 그랜 기글 와우 그레이스 앤 그랜 기글 오케이 다음 가볼까요 그레이풀 자 얘를 소리를 잘 안 내린 것 같은데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 그 다음에 얘는 잘못 읽은 것 같은데 다시 읽어볼까 게리 그렇죠 게리죠 그레이가 아니고 오케이 따라 읽기 게리풀 게리풀 오케이 오케이 피유는 푸우 윤 웨 웨 웨 우하고 에가 됐어 합쳐서 왜 그 다음에 오는 U는 우, W, A는 왜 우하고 에가 됐어, 합쳐서 왜 그 다음에 O는 어 응, 왜 간? 어가 되고있지, 힘 빠져서 그래서 왜 간 오케이, 게리 게리 푸즈 푸즈 게리 푸즈 더 웨건 게리 푸즈 더 웨건 오케이, 그래서 뭔 소리죠? 게리가 수레를 끈다? 그쵸, 게리가 웨건을 푸즈 한다 오케이, 뭐였더라? 게리 푸즈 더 웨건 오케이, 그래서 풀이아니고 물론 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풀이 아니고 뭐였어요? 푸즈 게리 푸즈 더 웨건 게리 푸즈 더 웨건 게리 푸즈 더 웨건 게리 푸즈 더 웨건 오케이, 그 다음 계속해서 게일 헬프 in the garden 그렇지 자 얘는 helps helps 오케이 얘 없으면 help help 그리고 있으면 helps help 오케이 그래서 글자 후후후후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a는 a a i는 e 그래서 다 합쳐서 gale 그 다음 여기 e는 e e 그래서 다 합쳐서 gale 그 다음에 얘는 a 그 다음에 얘는 gale 소리가 안 나요 오케이 자 o라고 보면 돼 힘없어 힘 없어서 그래서 garden gale gale 오케이 그래서 전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게일 헬프스 인 더 가든 그렇죠 무슨 뜻이죠 게일 헬프스 인 더 가든 가든이 정원에서 게일 게일이 정원에서 돕는다 그렇죠 게일이 정원에서 정원 관리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얘기죠 헬프스 해준다 그래서 뭐였더라 게일 헬프 인 더 가든 그렇죠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글로리아 헬스 업 피기 뱅크 그렇지 자 근데 L을 L답게 하지 글로리아 글로리아 따라 읽기 글로리아 헬스 업 피기 뱅크 글로리아 헬스 업 피기 뱅크 응 피기 뱅크 피기 뱅크 오케이 뭔 소리죠 글로리아 헬스 업 피기 뱅크 글로리아 헬스 업 피기 뱅크 그렇지 글로리아 헬스 업 피기 뱅크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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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즈 홀스 업 피기 뱅크 그렇지 거즈 홀즈 거즈 홀즈 히 스톱 히스톱 오케이 뭔 소리죠 거즈가 그 개를 들고 있다 응 들고 있다 잡고 있다 들고 있다 거즈허즈 히스톱 오케이 뭐였더라 거즈허즈 히스톱 그렇지 거즈허즈 히스톱 계속해서 왓 더즈 그랜트 핏 그렇지 아주 잘 읽고 있어요 왓 더즈 그랜트 핏 왓 더즈 그랜 그랜트 핏 그렇지 무슨 소리죠 왓 더즈 그랜트 핏 무엇에게 그랜트 그랜트 그랜트에게 그랜트에게 왓에게 피드를 해주나요 오케이 뭐였더라 뭐였더라 what Does Grant feed 요거죠 humà야 그렇죠 mis4 뭐였더라 오케이 그러면 oa가 뭐 되나요 오우 됩니다 oa는 뭐가 된다 오우 돼요 요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게 다 합쳐서 고우트 그렇죠 무슨 소리죠 he is a goat 오늘 염소에게 먹이준다 그렇죠 염소에게 먹이준다 뭐였더라 he is a goat 그렇지 he is a goat 오케이 와 한결이 막힘없이 아주 잘했어요 엑셀런트 에이 뿔뿔 수고했습니다 다음주는 화목이예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